자, 그러면 오늘 뉴스. 미국 주식 있잖아. 저요? 응. 퀄컴 조금 남았고요. 조금 남았어요? 네. 남았다라는 게 좀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기 참. 뭡니까? 단이머 사이언티픽 좀 들어갔잖아요. 언제? 그게 한 넉 달 된 것 같은데. 안 좋지? 아니, 본전은 아직 안 됐을 건데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사상 최고 계속 치른데 본전은 아직 안 됐다고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건 또 뭐요?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 탄 것 같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출이 뭐 잘 된다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기록적인 것 같습니다. 532억 3천만 달러인데 이게 뭐 많이 올랐죠. 34.34% 이상 전년 동월 대비해서 늘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30% 오르면 뭐 맨날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작년 4월에 우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19년 4월 대비해서 25.6%가 줄었더라고요. 5월이 23.7% 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딱 하면 딱 보면 이제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데칼코만이 안 나와. 작년에 최악의 국면의 하락폭보다 최근 들어서의 상승폭이 훨씬 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절대 금액으로 월별 사상 최대치라는 거예요.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한 이래로 올해 8월이 전 기간의 8월의 신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상 최고입니까? 네. 사상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훌쩍 넘어가버렸어요. 532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사상 최고가 있는 게 8월까지 누계액이 4,119억 달러인데 최단 기간 내에 4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8월까지 이것도 역대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2018년도에 연수출액이 누계로 총 합쳐서 6천억 달러였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넘어갈 것 같아요. 2018년에 8월까지 누계치가 3,997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4,119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거의 120억 달러 이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어디가 툭출나게 견인했다. 막 뭐가 끌고 뭐가 밀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핵심 15대 수출 품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20% 이상 올랐어요. 20% 이상? 전체적으로 다. 어떤 한 품목도 제외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나?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 수출이 30몇 퍼센트 늘었으니까 핵심 수출 품목이라는 게 다 이렇게 늘었는데. 전체 다 20% 이상. 그리고 이게 보면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출이 지난 3월에 16.3%고 4월에 41% 5월에 45.6% 막 올라가다가 6월에 39.8% 7월에 29.6%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증가율의 피크아웃. 피크 쳤네. 늘긴 늘지만 증가율로는 피크아웃했네 이렇게 봤는데 7월에서 29.6%이었는데 8월에 34.9%니까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절대 금액이 중요하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가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를 월별 절대 금액으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3 4월 가서 증가율이 10%로 반납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절대 금액이 계속 상승체세를 유지하는가. 왜? 절대 금액 자체가 월별로 사상 최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의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43% 늘었고요. 석유화학이 81%. 일반기계 23%.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요 품목이라는 게 핵심 주요 품목들이에요. 자동차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16.9. 제가 아까 20%라고 했는데 두 자리 수출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철강이 53%. 석유제품이 54%. 디스플레이 23%. 무선통신기기 62%입니다.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라는 뜻이죠. 컴퓨터 26%. 바이오헬스가 17%. 섬막이 38%. 섬유도 19%. 2차전지 10.9%. 가전이 12.3%. 이렇게 다 두 자리 이상. 그리고 나라별로도 중국이 26.8%이고 미국이 38%. EU가 41%. 아세안이 27%. 일본이 44%. 중남미는 무려 73%. 중동이 15%. 인도 53%. CISM. 러시아 이쪽이죠. 34%.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매우 고른. 모르게 잘 생각하네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가 다시 3200포인트를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이렇게 호조세가 유지되는 한 사실 우리 제조업체를 비롯한 우리 상장기업들은 수출하고 거의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수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장사 중에도 내수에 의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상장기업의 실적은 수출 실적하고 거의 패러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출의 증가율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한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경제가 아직도 공급 쪽에서의 버틀렉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출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 더 늘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품목별로 매우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출이라는 건 비교적 장기 거래선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소매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경쟁국들의 셧다운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게 사실 버틀렉으로 해서 일부 산업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선의 고정화 이런 효과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출에 대한 호조세가 견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증시의 대폭적인 하락 또 하락 반전과 붕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수출이 진짜 예를 들면 얘는 2016년도 같은 그런 어떤 하락 반전. 16년도에 안 좋았어요? 2016년도 11월까지 계속 수출이 마이너스였죠. 그래요? 그리고 2018년도 초부터도 다시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우고 그때는 맥을 못 쳐요 우리 증시가. 그런데 이제 수출이 제 기억이 맞다 하면 2016년도 11월부터 살짝 꼬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11월 12월 그리고 2017년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박스권 탈피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고 그때 견인했던 게 삼성전자 아니었습니까? 아직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런 경기라든지 수출도 증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비유하면 계절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인디안 썸머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디안 썸머. 인디안 썸머라는 게 북미 인디안들이 이제 마지막 사냥을 해서 그 좋은 날씨죠. 비도 안 오고 그냥 의외로 더운 날씨예요. 인디안 썸머가.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더위.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렵과 또 겨울에 식량을 준비하기 좋은. 딱 좋은. 딱 좋은 그런 날씨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수출을 보면 조금 더 그 인디안 썸머가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져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하여튼 원동용은 수출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출이 8월에 매우 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아마 증시에서 제일 각광받았던 관심받았던 주들이 아마 또 수소 관련이 아닌가. 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갖고 계신 분들은 판분들은 따상으로 해가지고 얼마의 공모가 대비해서 260% 나는 건가 따상이면. 그렇죠. 먹은 돈 하여튼 160%겠죠. 160%.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단하게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수소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형 모듈 원전 및 연료젠지 개발에 나선 두산과 두산중공업이 어제 11.73 4.78 급등을. 두산중공업이요? 네. 여기도 이제 수소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진 하이솔루스로 다시 이제 재부각이 된 거죠. 수소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각 그룹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로드맵들을 쭉 소개해드릴 때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수소 수소 수소. 물론 이제 그 수소의 산업의 생태계에서 포지셔닝은 좀 다른데 대체로 다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대체로 대그룹들의 어떤 신재생 산업에 진출하는 걸 보면 수소가 빠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달 8일에 현대차 그룹 sk 포스코 등이 구성한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 그래요. 한화 효성까지 참여하는 5개 참여 그룹사인데 5개 그룹사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무려 43조 규모를 수소경제에 투자한다. 이런 내부 계획을 세우기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정부의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굉장히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환병원 위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내년 예산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수로 한 사람 한 3만 대 규모의.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 물론 굉장히 미미한 시장이긴 합니다마는 50%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자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굉장히 호기라고 정부도 보고 기업체들도 보고 있다는 거니까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6월에 신규 개소한 수소충전소가 14개가 개소를 했대요. 6월에? 6월에만 전국에.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1월에서 5월 평균 몇 개가 개소했냐. 월평균으로 2.4개가 됐다는 거예요. 월평균 내는 것도 좀 개수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근 6월에 14개라는 건 굉장히 눈에 띄는 증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만 fn가이드가 수소경제와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fn가이드 수소경제 테마지수의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수소관련주들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걸 6개월 수익률을 보니까 3.07% 올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썩 좋지 않네요. 그런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지수 중에 2차전지산업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17.33%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소주가 수소관련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또 정부가 민다. 그룹이 뭘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2019년 이럴 때 수소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한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럼 그런 재료가 나오면 다 오르냐. 그런데 이제 신선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까 보면 들어올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산업이 있죠. 2차전지도 자꾸 이제 무슨 이벤트 같은 이것도 정해진 미래 같은데 이게 뭐 내재화 이슈도 있고 분할 이슈도 있고 또 경쟁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는데 그거 뭐 그러면 우리 배터리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중국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한 시대를 풍미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풍력이 얼마 좋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수소가 지신재생에너지 쪽의 어떤 재료로 테마로서 비교적 신선하다.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과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주가가 더 최근 들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도 뭐 또 관련 콘텐츠도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샤오미가 드디어 또 전기차 가는구만요. 자회사인 샤오미 EV 전기차라는 뜻이죠. 법인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미국의 cnbc 등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본금은 1조 8천억이니까 자본금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외부 조달도 할 거고 추가 증자도 하겠죠. 그래서 지난 3월에 샤오미가 이미 전기차 사업을 론칭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사업에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주체 사업의 주체인 샤오미 EV가 이제 법인 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런 거예요. 현재도 샤오미 EV에 한 300여 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샤오미 창업자이면서 ceo죠. 레이준이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 ceo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전기차 팀이 대규모 사용자 연구를 진행했고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자율주행차 업체인 딥모션을 770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해서 어쨌든 테슬라가 걸어간 길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샤오미라는 게 사실 뭡니까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 한때 대륙의 실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악한 그런 이제 가전제품. 우리한테 샤오미가 처음 온 게 뭐예요. 체중계. 샤오미 밴드 같은 거 뭐. 미 밴드. 샤오미 밴드. 미 밴드. 이어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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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대륙의 실수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틈에인가. 현재 뭐 지난달인가 휴대폰 1등에 땜에 한때.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한때 한때.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삼성이 역전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중국의 어떤 제조업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니까 이게 판세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과연 중국의 차가 중국에만 굴러다닐까. 지금은 해외에서 중국차를 볼 수 없잖아요. 일부 화물차를 제외해 놓고 버스나 이런 거 빼놓고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독일차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차보다도 어쩌면 중국차를 우리는 더 많이 목격할 수도 있겠다. 왜 자본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이런 어떤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과연 전기차라는 이 새로운 생태계에 샤오미가 뛰어들면 애플도 한다며요.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는 현기차의 독점으로 남아야 되나.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그다음에 연상이 뭡니까.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미래의 차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약간 그 논의를 접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애플이 하도 그때 홍역을 치러 가지고 주문형 어떤 브랜드의 주문형 생산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완성차 업체라는 게 그런 얘기를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차 얘기가 나오다가 홍역을 치러 가지고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어떤 사실 전기차 인공지능 차의 어떤 자율주행차의 생태계는 완성차 업체들이 다 모아서 그냥 지금처럼 시장을 만들고 도요타 폭스바겐 벤스 다행을 넣고 현대 이런 생태계는 분명히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샤오미차 애플차 그죠 하물며 아마존 이런 건 못하겠냐 이거죠. 3% 차는 안 돼요. 그건 너무 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샤오미의 전기차의 도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차의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대륙의 실수는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칭찬입니다. 칭찬이래요? 그게 이제 대륙이 실수했다 이게 아니고. 대륙이 항상 못하다가. 항상 못하다가 실수 너무 잘 만들었을 때 하는 얘기가 대륙의 실수. 실수군요. 항상 잘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바로 사상 최고가 오늘도 된 것 같은데. 미국. 와 계신데 아주 득양양하십니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밥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